자막 제작지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작지원 안녕 이 삶은 여튼 것 같지 아무튼 아무것도 가라앉아 모든 게 다 더 잡을 수 없이 다시 제가 판단했을 때 음악 중에서는 말하기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그때부터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서 물론 음악적으로 따지면 기타 소리들과 리프를 만들어가는 재미와 하드한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지만 가장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거는 멋있어서요 제가 기타를 너무 기타 소리도 되게 좋아해서요 물론 락이 아닌 음악도 스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정말 락을 했을 때가 가장 멋있는 악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락을 더 매력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베이스가 시작이었어요 베이스가 시작이었고 나중에 누가 더스틴 도빈 등가 뭐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오늘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혼자 이것저것 카피하면서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죠 공무원적 영웅은 카티코맹이에요? 계기적 문화를 시작하게 될 계기 계기 할 게 없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너바나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언플러브드를 본 적이 없어요 홍기타랑 뭐 이렇게 되게 소소하게 갖고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알던 너바나는 아니었어요 요즘 credited 算 Have Such We Have Truth We Take You He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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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self 그걸 듣는 순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기술 또 나